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우회장 이학수입니다. 2018년 무술련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우님들께서 반갑게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송년행사를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우회는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면서 강인한 결속력으로 모교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모두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개성해주고 계십니다. 교우회는 올해 교우회관 1층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현황을 담은 전시공간 역사라운지 1907을 개관했습니다. 선후배는 물론 자녀분들과도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교우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교우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시고 내년에 더욱 활기찬 교우 모임으로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내년 1월 4일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서 많은 교우님들을 뵙게 되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송년행사를 축하드리며 교우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